제가 칸 씨 불렀는데 아아! 칸이다! 칸이야! 어? 뭐하고 있어? 아니 저 들어오자마자 어? 갑자기 제 이름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 나 보고 있는거 들켰네 이 생각했어요 칸이야. 뭐 있었어 아 누나 잘 있었어요 오 너무 잘 있었어! 보고싶다! 누나 잘 보여요? 잘 보여요 누나? 어 아니 지금 근데 카이씨 뭐하고 있었어요? 아 혼자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오 이 시간에? 네 다이어트 하고 있었어요. 역시 관리하는 남자네 아니 누나랑 웃어주마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돌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말랐던데요? 아니 그래도 여기 들어온 분들한테 그래도 인사 세이 여기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카이야 네 여기 외국 분들 되게 많으신데 한국말로 기적적으로 통하는 그런게 있거든요 누나? 안녕하세요 누나 인사할 때 하이 어떻게 해요 하이 하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이 근데 하이? 한국말도 안녕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? 통하는게 있어요 전세계 전세계 다 통해요 누나 안녕 하이 역시 세계적인 팬을 갖고 계신 분은 다르네요 아닙니다 누나 어디에요? 나는 지금 우도주마 열심히 홍보하느라 누나 우도 다시 간 줄 알았어요 누나 우도 다시 간 줄 알았잖아요 하하하하 야 너무 열심히 하지 네 누나 어 야 누나 근데 그거 지금 김종인 개 귀여워 난리 났어요 누나 그런거 읽으면 안 돼요 하하하하 그래요? 그래? 아니 되죠 되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니 운동하는데 갑자기 전화 걸어서 미안하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나 저 안그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나 뭐하고 있는지 들어가봤는데 딱 하고 있더라구요 아 고마워 진짜 통했어요 우리 아 진짜 최고 우리 카히 카히잖아요 카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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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히에요 여기 카히 카히 저희 조합 기대해서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 기대해서 봐주시구요 카히씨 운동하신다니까 더 방해하면 안될거 같아요 우리 아쉽지만 너무 고마워 카히야 누나 1시간 뒤에 같이 본방사하세요 안녕 1시간 뒤에 봐 안녕 안녕